안녕하세요. 용캠입니다. 이제 슬슬 범냄새가 스물스물 나죠. 이런 환절기일 때일수록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출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뭔가 마음도 뒤숭숭숭한 것 같기도 하고 봄을 타는지 저 같은 경우 전자기기들을 많이 들고 다니고 카메라, 노트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배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했던 샤오미 보조배터리 2만mAh 3세대 PD 기능이 있는 갓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했었는데 그 제품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쪽 링크로 가셔가지고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보조배터리를 하나 리뷰를 할 건데 샤오미 3세대 보조배터리가 메인 보조배터리라면 세컨드 보조배터리로 가볍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보조배터리예요. 바로 이 제품은 2만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솔라 차저 보조배터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했고요. 미국 아마존에서 39달러 정도에 판매하는 제품인데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쌓고 쌓아가지고 9달러 정도에 구매한 갓꿀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용도입니다. 제가 이 보조배터리를 산 이유 아까 말했듯이 세컨드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솔라 차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컨드를 이용하기 딱 좋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외출했을 때 가방에 달아놓고서 쫄랑쫄랑쫄랑쫄랑 하고 다니면 태양광에 의해서 보조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아주 갓꿀 제품이에요. 초창기의 솔라 차저 같은 경우는 여기 태양광 패널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잔고장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외면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솔라 패널 같은 거를 잘 보호해줘가지고 내구성도 좋고 또 심지어 방수까지 가능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솔라 차저 제품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가방에다 걸어가지고 등산을 하던가 아니면은 여행을 하실 때 아니면 트래킹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외형과 디자인입니다. 이 솔라 차저 2만 mAh의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외형과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보조배터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대신 이쪽에는 솔라 패널이 있고 이쪽에는 그냥 일반 보조배터리처럼 생긴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쪽에는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LED 점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태양 표시가 있는 LED가 있는데 이 LED가 깜빡깜빡 거리면 태양광에 의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갸꿀 기능으로 이쪽 옆쪽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게 되면은 배터리 LED 점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배터리 용량을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후레쉬 기능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웃도어나 등산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USB 포트를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달려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웃도어 제품이라 그런지 이런 내구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 편인 것 같아요. 이 커버를 일단 열어보면 USB 포트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마이크로 5핀이 달려 있고 USB-C 포트가 또 달려 있습니다. 이 USB 포트와 USB-C 타입 같은 경우는 다음 스펙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뒷면에 보시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무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한텐 굉장히 당황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컬러도 여기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 점은 좀 아쉽지만 진짜 이 무늬는 너무 충격적이고 이 컬러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이 무늬가 들어가서 살짝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에도 조금 유용할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생각해서 이런 무늬를 넣었다면 뭐 나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스펙입니다. USB-C 타입 같은 경우는 5V에 3A 인아웃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USB-C 타입으로 다른 디바이스도 충전이 가능하고 USB-C 타입으로 이 보조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일반 USB 포트 같은 경우는 5V에 3A로 아웃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5핀 같은 경우는 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인풋이 가능하고요. 5V에 2A입니다. 무게는 374g 정도로 제가 앞서 리뷰한 샤오미 보조배터리 3세대와 비교하면 100g 안되게 좀 더 가벼운 보조배터리예요. 그래도 2만 밀리의 암페어 아워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보조배터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객굴 솔라 차저 2만 밀리 암페어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충격적인 디자인이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디자인만 조금 어떻게 좀 세련되게 해결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웃도어 제품이라 보니까 굉장히 방수에도 능한데요. IPX5 등급의 방수로 빗물이나 아니면 흐르는 물 같은 거에서는 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좀 아쉬운 점이 이쪽 부분에 클립을 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립을 달 수 있게끔 좀 더 홈이 더 컸으면 좋았는데 홈이 작아가지고 이런 줄을 먼저 연결한 다음에 이 클립을 달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웃도어 제품이라 이런 아웃도어 클립 같은 거를 다이렉트로 달아서 이용하면 더 내구성이 좋을 텐데 줄이 삭거나 줄이 오래되게 되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분실 위험이 있어서 조금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써보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외부에 태양광에 노출을 시키면 한 칸 정도가 차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방에다 메고 여행을 하신다던가 등산을 하실 때 충분히 완충을 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이 괜찮았던 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해가 거의 저물었는데도 계속 태양광 충전 LED가 깜빡거리면서 충전이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태양광에 인해서 충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뭐 12시에 나가면 6시, 7시까지는 충전이 계속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뭐 여행하실 때도 낮에는 이렇게 외부에 노출을 시켜서 계속 충전을 하신 다음에 밤 같은 경우에 어차피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니까 가방 속에 넣어서 내 가방 속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USB랑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혀 배터리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 오히려 샤오미 3세대 제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용케 당사 여러분들에게 갯굴 리뷰, 갯굴 정보, 갯굴 할인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용케 또 찾아오니까요. 용케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용케 한 번씩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용케의 더 나은 라이프를 위하여 안녕